주력 정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주문큐볼 종목은 고영, 큐렉소, 미래컴퍼니, WSI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을 드릴, 종목을 소개를 드릴 때 한 섹터를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술용 로봇, 의료용 로봇과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고영입니다. 고영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반도체 생산용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요. 그 외에 이제 수술용 로봇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뇌 수술용 로봇인데요. 3D 측정 기술을, 측정 검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뇌 수술용 로봇인 카이메로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요. 이 카이메로라는 것이 수술 부위의 최단 경로를 확인하고 절개 위치까지도 자동 가이드를 해줌으로써 의사들의 학습을 돕는다든지 수술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최적화된 수술 방법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수술 정확성이라든지 성공률도 높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말에 국내 식품의약관전처, 식약처에서 제조미 판매 승인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로 한 2년 동안 국내에서 임상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삼성서울병원, 그다음에 공공시장, 인천성모병원 등 다양한 병원들의 뇌 수술용 로봇인 카이메로가 공급이 됐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결국에는 국내 병원에서 판매가 확대되고 많이 팔게 되면서 트랙 레코드가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트랙 레코드를 기반으로 올해 4분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다가 승인 프로세스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만약에 내년에 FDA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2025년경에는 미국 수술용 로봇 시장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이것이 본업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본업에 관련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미주나 유럽,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관련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동차 전장 부분에서 매출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에 또 공장 자동화가 트렌드로 잡히면서 미주나 동남아시아 고객사로부터 그 IoT 부분에서도 매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좀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 로봇이라든지 임플란트, 무역과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마찬가지로 이 종목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는 부분도 의료 로봇입니다. 인도에서 인도 최대 임플란트 기업인 메릴라이프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메릴라이프라는 기업에 인공관절 수술료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장기 공급 계약을 마저 맺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11월부터는 메릴라이프와 인도 계약 외에 약 30여 외국에 공급 계약을 추가 계약으로 맺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